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질리잖아, 타쿠아는 지금 그냥 먹어야지? 와우! 밥 먹을 만져? 너 죽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어딘가 먼저 걸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7 hours driving on the high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every moment I was spending on regrets was such a waste such a waste, such a waste such a waste looking on the city lights flashing bright in my eyes look up to the sky and I got this relief inside and there's no need to hide and there's no need to hide I'm going all the way up I'm going all the way up 반갑습니다! 타쿠 부터! 네, 타쿠 부터 합니다! 타쿠 부터! 타쿠 부터! 타쿠 어디있지? 어머! 여깄네! 타쿠야! 타쿠 여깄쭉! 길이를 타이ещassembly 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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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온다 요 비 온다 요 자꾸만 욕심나는 그대 이름을 비워? 아무데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봐봐? 어! 대충! 그래야 안 풀러질 것 같아 여기 이미 한번 꼬였네 와우 포커스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서 잡을까요? 그거 이제 놔도 돼 네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리잖아 타프 안은 지금 거기서는 안 느껴지지? 글쎄 1도 어? 아! 큰 게 더 있었구나 언니 어두워서 랜타나 하나 켜야 될 것 같아 언니 실제로 보는 게 더 예쁘네요 그대? 네 다행이다 요렇게다가 일단은 다행이다 워터 저금? 네 여기서 손 씻으시고요 누나마 뭐? 너무 예쁘다 드론 날리는 거야 누가? 안내방인 같은데? 아하하하하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에요? 우와아하 오우 우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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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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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유 베리 감사! 짠! 아유 언니, 진짜 고생하셨어. 타프는 언니 아니었으면 난 엄두도 못해. 하아... 너무 맛있다. 화영님 고생하셨습니다. 포리떼 자꾸 망치지라고. 시키는 건 잘하는데 난 이건 못할 것 같아, 진짜 타프는. 모든 타프를 언니 이렇게 폴대를 여섯 개를 세우는 건가? 예예 안나고 두 개만 넣고 땅에 박아버려도 돼. 근데 그러면 너무 이렇게 가려질까봐. 그래서 일부러 여러 개를 가져왔어. 하나. 그래 엄청 신선해. 안 씻어도 될 것 같이 깨끗하지 않아요? 예예... 에이... 안 넘어오는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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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 깜짝아. 왜 깜짝 놀랐는지 알아요? 아 몰라. 저 앞쪽 씨 같은 거 하나도 안 들고 왔어. 숟가락 젓가락만 챙겨. 아우 깜짝아. 언니 잖나? 네. 나 따봉이야. 지금 기나리를 씻는 중입니다. 식은 거 맞죠? 네. 물소리 들려주면. 이게 도마 없을 때 예비 도마로 쓰면 좋대. 처음 줘. 그래서 가져와봤어. 음료수 먹고 이렇게. 근데 내 도마를 챙겨봤어. 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수산시장에서 사왔어. 쭈꾸미 살아있는 걸로. 어머 어떡해. 맛있겠지? 알쭈꾸미. 하얀 초고야. 기철 음식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물 났다. 음... 아우 좋아. 그냥 넣으면 안 되나? 미쳐버리겠네. 어머 어머. 잘 가라. 잘 가. 낙지 아니야? 원래 이렇게 칠하대요. 그래서 반 잘라서 먹으라고. 저는 반 잘라서 먹었습니다. 저는? 아 저도 잘라야겠네요.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부드러워 보여. 오 왜 이렇게 일이야. 오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쌍장 가지고 왔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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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장이 참기름 때문에 엄청 맛있었구나. 지금? 네. 근데 이거 완전 아이디어다. 괜찮죠. 저 칼국수에다가 하는 거. 음? 칼국수에다가 하는 거. 아 소스 괜찮죠? 응. 육수 내는 거. 막 다 들고 다니면 괜찮은데. 라면수스프 하나면. 응. 칼국수에다가 하는 거. 도рыв중. 건욵 woman. 조금만큼 심심하여. 고리가. 비지닐다. worker. 다르다. 조금라. 힙합. telling me. того져서. 했어요. fools whether that was my mom would buy me. 잘 있어요? 어떻게든 만들면 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겠다 스파쿠키 연열로 끓일 것 같아 연열로 끓일 것 같아 꾸꾸미 이렇게 한 상 가득 먹겠네 뚜껑 던져버리고 아니 근데 진짜 혼자도 금방이더라구요 이게 너무 순해가지고 그치? 근데 다 먹고나면 훅 올라와 짠 이거 참 뭐야? 짠 오 맛있어 아 아 맛있어 아우 좋아 네 오십시오케 물 뚝뚝 떨어져 네 맛있죠 오 오 오 오 오 오 고추를 씻어줄까요? 고추를 씻어줄까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오, 내 고추를. 너 진짜 깨끗하게 먹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생활 청주라고 써있어, 생활 청주. 산에 맛선 노래를 자꾸 부르고 있네요. 그거 엄청 이쁜가 보더라고요. 모르면 어떡해. 다 드셔도 좋아응. 좋아응, 좋아응. 아레, 새끼 너. 으으으으으 phase 2 네 그렇죠 wiped drauf. 아에요 promptly multiplied. 멀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빨리 한잔해봐요 맛있어 역시 추운 날 따뜻한 거 이 코코아 핫초코 볼 때마다 언니가 그때 핫초코 이거 맛있어 하고 줬는데 저는 무슨 핫초코야 하면서 줬었거든요 그게 되게 기억에 계속 나와요 아 그래? 사람이 본인이 꽂히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느낌이 조금 그래도 친해지고 오후에 우리 거기 누워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맞아맞아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편해지고 테이블에서 자신모드로 옮겨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거 먹었던 그 기억이 좀 오래 남는 거 같아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언니 생각나긴 했어 약간 그때 좀 따뜻하게 딱 바닥에 전기호 위에 앉아가지고 이불 덮고 벌써 그것도 한 2년 된 거 같은데?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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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홉 아들 계란 계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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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요가자텐데 너무 맛있어 진짜 꼭 청양고추 마요네즈 해서 먹어야 돼 음 계속 없어요? 예 아까 우리 타프 뛸 때 내린 게 제일 많이 내렸던 건가 봐 그런가 봐 다음 주에도 그 소식이 없나? 하나 있어 기대도 안 해 이제 올 때면 와라 난 다른 날 갈 거야 식감 진짜 좋다 응 우리 쬐끄매니까 자꾸 두 개씩 먹게 되고 내 말이지 근데 너무 두꺼웠으면 안 될 거 같아 이 사이즈로 두 개씩 먹는 게 더 좋아 어떡해 언니 어허 제가 수저를 권해드릴 때는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소스를 해? 예 좀 파낼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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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왜 웃었죠? 버린 자식이에요 사랑 안 줄 거야 아니 미안합니다 버린 자식은 아닌데 이게 제일 끝에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끝에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끝에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얘 저 어떡해 내가 그걸로 조수지 말라고 아 너무 웃어 여러분 진짜 아니요 저도 왜 저 있으시겠죠? 불태워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어 방금만 아니 근데 돈 주고 팔면 아무도 안 사먹겠죠 근데 이거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 야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위에다 갓소부시 뿌리고 소스 해서 주니까 이 모양일진 몰라 그렇게 믿어 언니 어 언니 언니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괜찮게 됐어 여기 밑에 좀 뿌려주세요 그럼 동그랗게 이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오오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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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이런거지 잠시 젓가락 이쑤시래 네 저거에 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거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거 너무 화보고 싶었어 마음이 이쪽 소스 좀 더 주시 마이 신창이 응 감사합니다 이게 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큰 꽃이었으면 이거는 진짜 끝까지 버림받았다 너 이거 사랑을 더 줬는데 아까 분명히 얘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 안돼 안돼 이거 끝이야 됐다 웬일이야 언니 맛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노릇노릇 잘 있게만 박자를 맞춰본 상도 언니 근데 우유랑 달걀 들어갔는데 맛없을 수는 없어 그렇지 내가 꼭 뭐여ik 껴줄게 이렇게 여기 문어도 보인다고요 오우우우우웯 얼마나 치드려요? 2천원이요 이거예요? 이게 2천원이에요? 스페셜 예요 스페셜 이 집에서 제일 스페셜 우리가 만든 거 모아볼까? 네 이거 크기가 엄청 숨기고 크기가 좀 들쭉날쭉이지가 괜찮아 갓소부시 준비해 주세요 뜨거울 때 갓소부시가 많은 거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비주얼은 괜찮네 여기 단죽 그럴싸한데? 너무 예쁜데? 네 맛있겠다 파랗게 뚫는다 말 바뀌었어 하나에 2,5 아까 그 불쌍하네 내가 먹어주고 싶었는데 골고루 묻혔어 으깨 맛있어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갓소부시를 많이 해도 돼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거 씹히는 거 되게 맛있어 가뭄어 음 그래 이거는 모양도 되게 예뻐 예뻐 버려지지 않은 애들 가장 빼놓고 이뻤어 근데 이거는 노하우가 가능한 같아 빡칠 때쯤까지 그냥 버티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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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면 모양 나온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밤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고 베개만 불고 자려고요 핸드폰이 또 아 정말 이놈의 핸드폰은 맨날 없어지는 거 같아 안에 동그리 쿠션 꺼내기가 귀찮아요 여러분 12시 반이에요 저는 이제 불을 끄고 어휴 여기에만 불이 있네 여러분 저는 이제 자 볼게요 이거는 일단 자기 전까지는 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빠빠이 여러분 바이바이 잘 자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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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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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흡 호흡 소흡 좋지 호흡 소흡 호흡 호흡 1인 1달 기 이렇게 먹게 어머 언니 이거 너무 이쁘다 이제 치즈하고 견과류하고 토스트 웬일이야 이게 토스트 이렇게 이렇게가 저희 아침밥입니다 아 진짜 완벽합니다 아 좋습니다 와우 빵 맛있겠다 괜찮더라고 아 이거 진짜 팬은 이거용이네 어 그거용으로 샀어 정말 딱이지 네 이게 토스트기가 줄 수 없는 느낌을 팬이 주잖아요 사실 간편한 건 토스트기로 한 것이 더 좋고 맛도 있어 틀고 다닐 수 없으니까 견딜 이걸 약간 으깨야 되거든요 응 제가 저희 사고 음료 시끄러우니까 불이 치즈를 먹을 거예요 불이 치즈를 먹을 거예요 일단 한 개만 응 언니 미안해 나 이것만 세팅하고 갈게 응 괜찮아 이거 먹어봅시다 응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빵 너무 맛있어 음 빵 너무 맛있어 음 빵 너무 맛있어 응 진짜 힐링이다 진짜 최고다 빵 웬일이야 응 맛있어 아 치즈 진짜 맛있다 응 집에서도 혼자 이런 거 해서 드세요 가끔 가끔 근데 주로 주말에 오빠랑 응 국밥을 선호하는 편이라 하하 불이 치즈를 왜 쳐먹냐 뚜둑 하고 든든 아껴먹고 말지 주말 아침은 순대국밥이지 하면 물을 해치고 내가 들어오면 할 수 있냐고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요 이쪽에 나오는 날이 인간 정국밥을 해치고 내가 두론을 해줬어요 잘하는 건가? 진짜 이렇게 나와서 진짜 진짜 먹었다고 먹었잖아 먹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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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는 걸 먹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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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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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세요, 지금 계절은. 무슨 계절일까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웃겨. 속성은 거 좀 힘든 거 같아. 아, 맞아. 다행이다. 막 걸리다. 하여, 고춧가루 다음으로 들어갈 거야. 오른쪽으로 빠질 거야. 왼쪽으로 쪼. 그냥 직차. 직차.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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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복불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 먹으러 갈까요? 네, 보입니다. 좋습니다. 하늘. 아, 돌솥이면 계속 뜨거울 거 아니야. 법밥 여쭤보라고 해야지. 이 밥이 돌솥이 나오나봐. 응. 아, 막걸리 먹고 싶지 않나. 와. 와. 으하하하하. 밥을 여기다가 일단 떠줘야죠? 아, 이걸 앞접시인 거요? 고맙습니다. 가대기. 우와, 언니껏 맛있겠다. 천재, 천재. 여기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깐요, 한 번씩 와야겠어요. 마음에 든다, 여기. 유식물은 끝나고 나면, 그치?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뭔가 우리 캠핑보다 더 잘 먹었고. 어때요? 괜찮아요? 맛있어. 약간, 진짜 약간 옛날 맛이다. 요즘 스타일이 아니고, 새우젓도 약간 넣어야 되는 옛날 맛이야. 이것만 이제. 괜찮은데요? 요즘은 간 안 해도 되게 약간 좀 맛... 어. 어, 응. 으흐흐흐. 으흐흐. 으흐흐. 상관없고 우리가 어제부터 쌀이 없었네. 맞아요. 그치?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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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